이 도시에 있어도 연애 정보는 놓치지 않아 이거야말로 진정한 지옥비 날짜 복잡한 걸 잘 모른다고 꽃구경 말인데 벚꽃 안 폈어 아직 사물린걸 좀 눈치채라고 이럴수가 꽃구경을 못하다니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된 이상 꽃구경 못하는 기념으로 연애다 그렇지? 지랄글 하고 있네 너희는 꽃구경보다 술 마시고 싶은 것 뿐이잖아 무슨 말을 하는 거야? 확실히 우리는 술을 좋아해 그래도 이번엔 달라 꽃구경에 모두 모여서 모두가 술을 마시면서 이런 술이나 저런 술 평소에는 못 마시는 이런 술이나 저런 술 역시 술이잖아 오해라고 아 오늘 꽃구경 할 줄 알고 리본에 기암 넣어왔는데 그 맘을 짓으니까 그래 나도 오늘 꽃구경 할 줄 알고 기암 넣고 문신새로 파는데 기암 너무 넣었어 레이모 이 리본 어때? 어머 귀엽잖아 마리사 이거 어때? 카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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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아이 카와이 카와 확실히 마을 밖에 언덕에 벚꽃이 가장 먼저 핀다는 것 같던데 보러 가볼래? 에에? 안 피우지 가봤자 인 거 아냐? 그렇게 말하면서 밖에는 왜 나오는 거야? 일단 보러 가볼까 해서 바비아이 이제 이 아 저쪽 언덕이야 응 역시 피지 않았네 응 저건 어디선가 본거 같은데 문지기? 살린건가? 결국은 여러분 무슨일이신가요? 너야말로 어떻게 된거야? 머지않아 벚꽃이 필테니까 장소를 봐두라고 아가씨께서 어차피 문지기는 의미가 없다든가 그럴리는 없겠죠? 어째서 미묘한 표정도 짓는거에요 벚꽃 안폈네 에에 그래도 머자나 필거라고 생각해요 며칠간 지켜봤는데 곧 필거같은 내담이 확확 오네요 며칠이라니? 언제부터 여기에? 에에 그게 말이죠 일주일 전부터일까요? 내 뉴리야 너무해 꽃놀이 하고싶었는데 하아 며칠만 참아 하아 그러네 아무리 수익하라도 봄을 모으는건 우리지 죽어봐 봄아 모여라 봄아 모여라 으음 에잇 이앗 안되나보네 좀 따뜻해졌을뿐이네요 봄이 부족한거야 분명 아쉽지만 돌아갈까? 그러게 응 아 도깨비씨 저거 옷 옷 레이모 레이모 봐봐 어 일단 이걸로 꽃놀이 할까? 응 꽃놀이 꽃놀이 해 근데 벌써 시작해버렸어 이봐 나도 끼워줘 이봐 나도 끼워줘 도깨비씨 도깨비씨